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동규 씨하고 이제 2021년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하고 법정에서 만났네요. 법정에서 중요한 정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정원들은 피고석에 이재명 당대표가 앉아있는 상황에서 법정에 여러분들 정인으로 여러분들 출동해가지고 유동규 씨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각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법정에 선 유동규 이재명의 맨전에서 김문기가 자신에게 2009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하고 통화해왔다 이렇게 한 이야기를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인신문 하겠습니다. 유동규 씨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전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이재명 더불음지당 대표는 피고인 속에서 앉아서 고개를 들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힐끗 쳐다봤다. 어마어마하게 밉겠죠.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외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런 비리 의혹 사건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유동규 씨가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그렇게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만든 것도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정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지간했으면 여러분 이 양반이 입을 많이 다물었을 겁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면을 바라보며 큰 걸음으로 피고인석을 지나쳐서 정인석에 썼다. 두 사람은 2009년 변호사와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만나서 10년 넘게 동고동락했다. 한 여러분들 기자들하고 여러분들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씨를 위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테 했다는가. 나는 참 사람이 순수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한 것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이후 처음이다. 법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대표에 관해서 기억의 단편을 하나씩 쏟아냈다. 2009년 세미나 당시에 김문기 씨가 고 김문기 씨가 이재명 대표와 따로 통화한다고 들었다. 김문기 씨와 발제 누구냐 성남시장 나올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작은 세미나였기 때문에 관람자도 거의 없었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고 당시 분위기를 정했다. 2013년 11일 성남도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이후에 함께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러 간 적이 있다. 김문기 씨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당황스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약간 어한 적이 있다. 정진상에게 김문기 씨가 들어온다고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지 않은 것 같아. 상시하게 이렇게 이재명 씨와 관련됐던 그런 일화들을 법정에 다 틀어놨네요. 당초 호주 출장의 다른 공사 직원이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아가신 김문기 씨로 교체한 배경에 대해서 정진상이 시장이 편애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해서 김문기 씨로 교체했다. 이재명 대표는 낯가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이재명 씨가 보는 앞에서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냥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씨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망감이 아마 교체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에이 저 새끼이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잘해 줄 걸 이런 생각 들었을 거고 그건 거죠. 처음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측 입장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규 씨가 감옥에서 나와 가지고 내가 진 몫은 내가 지를 것이고 내가 전부 지를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행한 그 몫에 대해서 죄값을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작심하고 여러분들 감방에서 나왔을 때 이야기할 때 제가 아차 저 양반 좀 잘해 주든지 사람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 이렇게 다둑거려서 했으면 저 양반이 입을 다물었으면 뭐 검찰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뭐죠. 이재명 대표는 낯가림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딴 데에서도 했던 것 같은 다른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앞면이 있는 김문기 씨가 아무래도 편했다. 이재명 대표가 출장 이전부터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러 갈 예정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생소한 사람이면 쟤 누구냐 했을 것이다. 그런 게 없었다. 잘 아니까. 뭐 아래 사람 입장에서야 모처럼 시간을 내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여러분들 공무국이긴 합니다만 출장을 가는데 공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생소한 사람 들어가게 되면 보조를 맞추는 것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아래 사람 같으면 이렇게 윗사람이 가장 편안한 사람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남시장 정도가 이 정도 위세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참 볼만했을 겠어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출장 도중에 공식 일정에서 빠져나와 골프를 치러 가기도 했었다. 그런 정진상에게서 이재명 대표를 잘 좀 챙겨줘라. 골프도 한 번 치고 와라. 가이드가 저희 셋만 골프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골프를 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여기 리모델링하는 사람 다 와있어서 리모델링 되겠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이인용 골프카트를 함께 탔으며 김문기 씨와 이를 운전했습니다. 지금 핵심이란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지금 법정에 세 번 선거 아닙니까. 난 김문기 씨를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정인으로서 피고가 아니고 정인으로서 유동규 씨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정언하는 겁니다. 뭐 3시간이나 했네요. 3시간처럼 했으니까 기자가 놓친 부분이라도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인신문은 3시간 넘도록 계속됐다. 메모장에 필기를 하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등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정언을 주의깊게 듣던 이재명 대표는 이따금씩 눈을 감거나 천장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를 위기에 지금 그냥 완전히 몰아넣는 한때의 동지였던 유동규 씨가 재판장에서 자기가 여러분 차마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3시간 정도 여러분 들었으니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를 두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맹백한 사실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거든요. 오전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출장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문규 씨와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그렇게 뭐 한 번 내뱉었습니까. 김문규 씨를 모른다고 이렇게 내뱉어버렸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김문규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수행원이다. 유동규 씨가 뭐 그런 수행원을 데리고 다닐 뭐 자리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식적 수행 비서는 김진욱 주무관이었다. 김문규 씨가 김진욱 주무관 자리를 뺏어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수행할 수 없다. 어쨌든 참 이 변호사 직업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실을. 재판장이 잘 알아가지고 아마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유동규 씨를 그렇게 뭐 심하게 그냥 내팽기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이 아마 유동규 씨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유동규 씨가 다 대장동 개발 사건을 주도했다. 뭐 이렇게 할 의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양반은 그래도 그런 무리 속에 있었지만 사람 자체가 승악을 하고 또 외모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풍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뭐 저 크리넥스 휴지처럼 그렇게 다룰 그런 의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유동규 씨가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그래 사람이 여러분 가장 겁날 때가 어떤 데 겁납니까 사람이 완전히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겁난 겁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내 몫에 대해서는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완전히 내가 다 까발기게 이렇게 나오면 겁나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우물 마시지 않겠다고 침뱉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이렇게 해서 갔으면 유동규 씨가 입을 다물었으면 상당히 이번 사건이 어려웠죠. 어쨌든 가을이님처럼 대선 때 표가 떨어질까 봐서 김문규 씨는 모른다고 한 것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김문규 씨를 안다고 해도 표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안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명 씨가 이런 관리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모른다고 해서 이런 관리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몇 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때 이제 판단이라는 것이 본인이 뭐 그렇게 살아온 방식대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쨌든 자기 함께 그렇게 충성을 바치고 대장동 사위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김문규 씨가 협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배려를 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는 안 왔겠죠.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한 대로 그냥 나중에 다 되돌려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아랫사람이라든지 동료라든지 상사라는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 이번 경우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평소에 처신할 때 전혀 그 양반 안 보겠다 그렇게 치수하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